안녕하세요 꼼도랭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선풍기 망의 개수를 조절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지금 요 스케치에요. 요 스케치에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했어요. 카운트를 조절을 해서 만들건데 파라메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요 카운트 노유닛을 가구요. 그 다음에 개수를 30개 정도로 저장을 해 놓고, 그 다음에 뒤쪽도 할거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유닛이어야 된다라는 거죠. 스케치를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요. 여기서 복사를 할 거에요. 복사를 하나 해 놓고, 회전은 안되겠죠? 오 되네요. 자 이렇게 해주고, 구석이 다 풀린 상태인데요. 그 다음에 수직구석을 넣어줍니다. 이게 회전이 돼도 직사각형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 선이랑 얘랑 이렇게 붙여 놓고,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콜을 넣어줄게요. 이 선이랑 이콜을 넣어줄게요. 그래서 얘랑 얘랑 이콜을 넣어주세요. 자 그러면은 길이가 안 바뀌죠? 자 요 상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각도를 설정을 해줍니다. 여기다 여기다. 요 길이가 13. 여기 들어가 있네요. 그 다음에 또 이콜을 넣어줘요. 얘랑 얘랑 그러면은 같은 거리가 계속 나오게 될 거에요. 얘가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는 상황이 되겠죠. 자 그 다음에 2위선이랑 2위선이랑 각도를 정하고요. 여기다 치수를 버릴게요. 버리고 equal을 줍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선이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요. 여기다가 치수를 줍니다. 360 나누기 카운트를 해주면 이 카운트의 개수만큼 여기랑 여기 각이 생기게 되죠. 26개로 바꾸면은 계속 바뀌는 구조가 돼요. 겠죠? 스탑스케치를 해줍니다. 여기서 익스트루드가 오류가 나있겠죠. 얘를 에듀트 피처를 해서 여기를 프로파일을 수정을 해줘요. 자 요 모양으로 자 요기만 이렇게 잘리겠죠. 자 그 다음에 서큘러 패턴을 걸어줘요. 여기서 피처 자 요 놈을 액시스는 요기로 quantity는 카운트로 이렇게 파이게 될 거고요. 이제 조절을 해봅시다. 26을 해주면 자 바뀌죠. 자 바뀌죠. 16개 40개 조금 무거운 데 돼요.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쪽도 해보도록 할게요. 아 얘가 이제 이게 복사되는 게 조금 거시기하네. 이게 지금 거의 지수가 없는 상태라서 일단은 이거는 리어카운터 카운트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. 그죠? 빼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괜찮은데 너무 양이 많으면 또 그래요. 이게 여기가 체크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본체에요. 자 이렇게 하나만 자 그럼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수정하면은 같이 수정이 되게끔 그 다음에 스탑스케치를 해줍니다. 그러면은 얘도 또 뚫린 게 엄하게 뚫릴 것 같죠? 그쵸? 다 뚫려 버리죠? 자 얘를 이제 프로파일을 수정을 해요. 자 이렇게 또 요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레이를 해주면 됩니다. 서큘러를 피처로 해시스를 요 방향으로 얘는 리어카운트 똑같은 방법이죠? 25 25 하니까 에러가 나네요. 어... 25가 에러가 난 이유는 또 이런 오류를 좀 찾아야 돼요. 이게 왜 오류가 났는지 이게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요. 얘가 여기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도 조절을 해봐야 돼요. 여기 계속 안 사라지면은 된 거거든요. 자 하고 다음에 여기를 프로파일을 또 프로파일을 수정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너무 얇아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모델링을 완성을 하면은 됩니다. 자 어때요? 스케치를 수정을 해서 모델링이 다시 파라메트릭을 해서 다시 완성이 되는 어떤 이런 구조 어떠신가요?